20초짜리 인가? 일단 1기가 18초인데 이거 꽃먹고 그러니까 불꽃먹고 아니네 아 군바 아 군바군요 저는 불꽃먹고 안돼 아 여기 이렇게 다시 주는구나 아하 다시 주네요 요거는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됐겠다 그냥 들고있어 아 던져야되네요 아 저렇게 많이 떨어진단 말이야 아 깔끔 기록이 다 거기서 거기겠는데 그러나 항상 매번 빠른 사람들은 존재한다는거 그러나 항상 매번 빠른 사람들은 존재한다는거 아